안녕하세요 에페만테나 설치 전문 cdq 에페만테나에서 오늘은 저 중부 지방에 왔습니다 예 예 세종시 좀 가까운 곳이고요 이분은 뭐 오류 시스템은 저도 탐나는 정돈데 에 기존 안테나로 마이너스 22db 나누고 플러스 7db 정도 2db 올려서 메타가 요정도로 뜹니다 이거는 매그넘이고요 소리는 뭐 옆에 갈리는거 들어보셨겠지만 정숙도 아주 좋고요 이 멀티패스가 있어서 이분이 멀티패스로 고생을 했거든요 보니까 멀티패스 업다운이 약 2dbi 정도 티더라구요 멀티패스는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튜너 시그널이 풀로 뜨는데 음색이 중간에 갈라진다 그는 멀티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dqat.com 이었습니다